둘, 셋, 꼬링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랜덤 게임 최강 대학을 가릴 랜덤 게임왕! 지금부터 저희 에이프릴이 쉽고 정확하게 경기 규칙을 소개해드릴건데요. 모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에이프릴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혜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두부과일 게임! 기존의 두부 게임과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이 합쳐져 탄생한 게임인데요. 게임 룰입니다. 레벨 1! 술래는 두부 세모가 되며 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부 하나, 둘, 오른쪽 넷, 다섯모가 됩니다. 두부 세모는 자신을 제외한 두부를 지목할 수 있고, 지목을 받은 해당 두부는 자신의 두부 개수에 맞춰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을 외친 뒤 다음 두부를 지목합니다. 지목을 받은 멤버가 새로운 술래로 두부 세모가 되며 반복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mythology는 이及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algod in a spring tram realized 두부과일 게임! 두부두부두부, 딸기, 당근, 수박, 참외배라라라라라 두부두부두구,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두부두부두구,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두부 세모 두부 세모 해주시기 이유? 두부가의 레벨 2 두부 7모 두부가의 게임의 레벨 2는 4번째 두부가 중신모가 되며 두부 7모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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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당근 수박 참회 메론 게임 두부 두부 딸기 당근 수박 참회 메론 게임 두부 7모 딸기 당근 수박 참회 메론 딸기 당근 두부 3모 딸기 당근 수박 두부 6모 딸기, 남자, 수박차메, 메론, 딸기, 누구야, 3번! 누구야? 언니야. 나야? 아니야! 미안해! 언니야, 언니야, 언니야. 미안해! 아, 진짜 어렵다. 너나 뗀 건 많이 하나? 그래, 많이 봤어. 그럼 여러분, 힘내세요!